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를 대비 0.14% 오른 2,802.1로 출발했는데요. 지수가 2,8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1월 21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0년 반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94%로 집계되면서 석 달 만에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확산으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한 여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해 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의 CEO인 마이클델 역시 이날 XAI의 챗봇, 글로벌 가동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델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드디어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간밤 미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 준틴스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7주 연속 기술주 중심으로 몰아쳤던 상승 랠리가 이틀 연속 우리 시장을 끌어올려줬는데요. 어제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했던 코스피,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두드러졌고요.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특히 잘 가졌던 시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선물 200선물을 이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 담아내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건데요. 반면 코스닥은 어제 다소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간 조정받았던 2차전지 대형주들이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이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2,8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작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현재 지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0.15% 올라가면서 여전히 2,800선을 지켜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 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끌어올려줬던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17%가량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86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이 나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양 시장이 나란히 빨간불을 켜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역시나 이런 시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반도체겠죠. 미국 기술주 조사업체인 IDC가 AI 주도하에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다시 한 번 평가를 내렸습니다. IDC의 크로포드 델프레테 회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난 2017년경의 슈퍼사이클만큼의 수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0%나 증가한 약 6,300억 달러, 하나로는 87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거머쥐면서 시장의 패권을 다시 한 번 공고하게 다진 반도체 섹터.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일지 과연 오늘의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발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달에서는 지수 2,800 돌파가 될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역시 돌파가 됐습니다. 6월달의 가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그랬는데 일단 2,800을 돌파한 이후에서의 흐름은 점점 좋아진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돌파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쉬워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부터 좋아지는 매매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참 얘네들이 드리블을 잘하는 건지 세력들이 참 이걸 땡겨주면 좋을 텐데 땡겨주지 않고 오늘 IT주들을 좀 밟아놓는데 그렇다고 밟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10%, 20% 빠질 그런 흐름들은 아니니까 1, 2%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자,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는 2,800을 돌파하기 전에서는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서는 강세를 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또 내려가면 또 박스껑이 또 갇히고 또 갇히고 또 갇히고 갇히다 보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휑해요. 여기는 이 뚫은 지대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항대인데 너무 멀죠. 한 2년 전에 있었던 고점이라서 뚫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쉬지 않고 올라간다? 오늘 봐봐요. 오늘 종목들. 쉬지 않고 지금 막 폭등하고 있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IT주들을 아침에 하이닉스도 움직이는 테스나 살짝 눌러놓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오늘 뭐 5% 빠지고 10% 빠지는 건 아니고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PSK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T주들이 뻗어가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저는 세력들이 지금 드리블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를 않습니다. 들어놓지를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이제 또 1분기 되면은 IT조탁으로 또 날아다니면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제 얘기의 증거 중에 하나가 많이 떠 있는 애들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갔으면 그럼 조정받아야죠. 빨리 10만 원 내려가고 5만 원 내려가야죠. 왜 안 내려옵니까 이거? 그렇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계속 떠 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에서는 저거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언제 쭉 올라갔지? 또 올라갔지? 그러다가 이제 내년 1월 달 되면은 이제 실적도 좋다는 얘기나 오면은 이제 다 급등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쫓아 들어가고 또 물리면은 또 손절하면은 또 2분기, 3분기에서 또 올라가고. 어쨌든 거기 드리블에 여러분 놀아나지 말고요. 일단 IT 섹터들은 지수가 2,800에서 2,900, 3,000까지는 무난해요. 제가 볼 때는 증권과 3,150까지 얘기를 했는데 2,900 뭐 코앞이죠. 2,800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또 올라가요. 2,850, 2,900 또 금방 올라오는데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수익 내야 될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천천히 올라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그게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테마주들은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음식업종, 화장품 거기 다음에 대안고래 테마 해가지고 동해, 원전이구, 석유, 그쪽 관련주, 유전 관련주들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다 움직이는데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쪽은 IT입니다. IT가 이슈가 계속 되니까 IT가 계속 강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 맞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침에 지수가 올라오는 듯하면서 IT주의로 움직이는 테스나 다시 밀렸지만 마이너스 5%, 10% 오늘 그렇게 떨어질 일 없습니다. 그래서 흔드는 척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또 올리고 흔드는 척하고 또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IT주율은 그렇게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IT주율에 파생하는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것도 반도체지만 그리고 지금 태양광 섹터라든지 풍력 섹터라든지 아니면 전선 전력 어제도 일진전기라는 전선 전력 관련주를 추천했었는데 원전 테마라든지 그리고 방산, 자동차 부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 해운주도 강하고요. 조선주들도 강하고 너무 많아요. 강한 애들이. 이게 하락장에서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일부 하나만 움직이죠. 초전도체 하나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제약주 하나만 움직인다든지 뭔가 딱 하나만 움직이는 흐름인데 지금은 이쪽쪽쪽, 이쪽쪽쪽 다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만 움직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네이버 이런 데 게시판을 보게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내 계좌는 그대로 있다. 내 계좌만 안 움직인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계좌를 보면서 이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몰린다 하는 테마들만 피하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남들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이 테마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한 쪽 아니고 테마 쪽으로 할 때에서는 급등하는 거 다들 쫓아 들어갈 때에서 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다 외면을 할 때 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테마 내에서 인공지능과 엮여 있는 쪽은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쪽이니까 그쪽을 계속 보시면 되고 어려우면 그냥 IT 갖고 있으면 돼요. IT는 지금 2800 이제 돌파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IT 섹터들 한미반도체에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다 치지만 그렇게 쉽게 꺾일 흐름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1위부터 계속 1위 엔비디아, 2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다음에 3위 애플, 4위 알파벳, 구글이죠. 그다음에 5위 아마존, 6위 메타 다 IT 기업이에요. 미국에 있는 IT 기업이 최근에 급등했었던 브로드컴도 이게 10위에 있는 종목이고 TSMC 이것도 이제 곧 1,000달러 시가총액이 곧 우리나라도는 한 1,300조 정도? 1,000억을 넘어갈 거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종가를 어제 확인을 안 해봤지만 넘은지 안 넘은지 모르겠지만 곧 넘어가겠죠. 그래서 IT 기업들이 지금 싹 다 좋아요. 미국에 있는 IT 기업이 싹 다 좋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1위, 2, 3위가 조선주도 아니고 건설주도 아니고 다 IT 기업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은 그러면 시가총액이 밀리겠습니까? 더 올라가고 더 좋아지겠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니까 그 나라의 시가총액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가장 큰 기업들이 뭔가 1위, 2위, 3위 종목이 뭔가 이거를 보는 것도 시장이 큰 흐름에 주도주가 뭔가를 아는 데 있어서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앞다투어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하는 종목들이 다 IT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IT 기업이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IT 기업이 가장 안전하니까 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IT 기업 하이닉스를 갖고 있든 삼성들을 갖고 있든 손실은 안 납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요? 이상한 거 사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테마주들도 살아있으니까 테마주들도 매매하기도 너무 좋은 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 아직도 안 믿기시죠? 자, 2,800 이제 돌파했는데 테마주 매매하기 너무 좋아졌다. 이제 복수의 장이 왔다.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 왔다라고 저는 2,800 돌파한 오늘서부터 선언을 합니다. 저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이제 매매하기 좋은 장이 됐습니다. 이전에 화장품 올라갔고 원전 테마 올라갔고 전선 테마 올라갔고 못 먹어서 억울하다? 아니었고 이제 생각 지우고 이제부터 좋은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정말 6월 내로 2,800선을 돌파한다. 저희 6월 내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매매하기 최적의 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3분기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종목 상담 저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1-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짱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짱 표적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또 나와졌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어링이라는 별칭까지 붙여주셨죠. 주성엔지니어링 오늘도 나와줬는데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2.73% 내려가면서 3만 5천 6백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오늘은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IT주들이 아침에서 플러스가 났다가 밀리면서 지금 밀리는데 밀린다 그래서 이게 5%, 10% 밀리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렇게 흔들 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면 됩니다.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이따 가역 전략은 드릴 거고요. 일단 신고가 패턴에 있는 종목들 저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이 아니고 점점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있던 가격으로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지수도 2,8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2,600, 2,500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IT주들도 한 번 올려놨던 흐름에서 계속 눌렀다가 또 올라가고 눌렀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세력들이 드리블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 들어왔다가 무서워서 다 던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5%, 10%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안 나옵니다. 한미반도체도 그런 흐름도 안 나오고 PSK 쪽도 안 나오고 태성, 테크윙 최근에 급등했던 애들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강했던 K-스택이라든지 J-스택이었나요? J-N-택이었나? 어쨌든 무슨 종목 급등했었던 유리기판 관련이 있었는데 그렇게 급등하고서도 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급등한 상태에서 거기를 자리를 꾹 누르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이 크게는 안 빠져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급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린 종목이 아니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누를 때 누를 때 이따가 가격 전력도 드리면 얼마에서 공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엔지니어링 만나봤는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6월 10일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만 4천 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7.65%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이어서 6월 11일과 12일 PSK 매수가는 동일하게 3만 3천 3백 원 말씀해 주셨는데 11.11%의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 PSK 3만 3천 6백 원의 매수가는 상향 조정됐는데요. 10.1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6월 14일 주성엔지니어링 3만 5천 원 선에 공략을 해봤는데 9.29%의 수익률 달성하면서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한 주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이수 페타시스 매수가는 5만 2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벌써 11.92%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저희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6월 18일 주성엔지니어링은 아쉽게도 3만 5천 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6월 19일 일진정기 어제 봤었죠. 매수가는 2만 5천 8백 원 짚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85.57%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어제 장의 전기전선 테마였죠. 일진정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이죠.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지금 보겠습니다. 자, 어제 폐욕 종목 드렸던 일진정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바닥 종목이 아니고 얘도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최근에 전선 전기 테마가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각도 봐봐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640%. 올해만 올라간 것만 해도 지금 이게 한 190%, 200% 가까이 올라왔네요. 올해 올라간 게 200%, 총 2년 동안 올라간 건 640%.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일진정기. 그래서 처음에 원전 테마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인공지능 AI 수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3월에서부터 급등하면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선수들은 단타를 쳐야 수익이 빨리 나고 또 급등하기도 하고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떨어질 때도 1, 20% 깨지는 거는 눈 깜빡하면 1, 20% 깨져 있어요. 그런데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깨져 있어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 20% 깨져 있다가 25% 올라가서 5%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게 가능한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20% 깨졌다가 25% 올라가서 5% 먹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 깨지고 있다가 5% 올라가고 10% 올라가고 할 때에서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래서 변동성이 바닥에 있는 애들보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어도 올라갈 때는 한 방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원전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력 전기 얘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캐리소프트 상가가 있고 깨끗한 나라 지금 저축산 관련주들 급등하듯이 뭔가 이슈가 되면 얘네들도 갑자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큰 손실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큰 변동성이 있는 게 좀 싫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안전한 쪽은 IT예요. 차라리 지금 많이 떠 있는 거 똑같이 많이 떠 있는 걸 공략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진 않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주성 엔진이 그 딱 중간이에요. 완전 바닥도 아니고 완전 최고점도 아니고 변동성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일진전기에서 주성 엔진이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게 맞고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등에 좀 땀이 나더라도 깨질 때 20% 깨지더라도 25% 올라가서 5%를 먹더라도 변동성이 큰 걸 혹은 뭐 20%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해갖고 확 잡아 들어가갖고 20% 올라갈 때 20% 먹고 나오겠다.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셀 수 있는 이런 테마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런 종목들 강하지만 강하지만 강하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이는 성질 자체가 우리가 토끼의 성질과 호랑이의 성질을 딱 봤을 때에서 누가 더 싸납습니까? 늑대하고 강아지하고 딱 둘 다 누가 성질이 더 싸나워요? 당연히 늑대가 더 사납죠. 야생성도 더 늑대가 더 심하고 그런 것처럼 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는 좀 변동성도 심하고 좀 싸나운 종목이고 좀 운순하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 IT 섹터에 차라리 다른 쪽을 보는 게 더 운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급등병중 종목 원익, QNC 어차피 이것도 후터만 보는 거니까 얘는 아직도 고점 돌파 못하고 계속 행보만 하네요. 근데 여전히 강해요. 여기를 계속 지지하고 지지하고 다시 눌러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드리블을 하고 있는 이미 올라올 때에서 쫓아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고 계속 이렇게 지겹게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들 나가면 또 올라가겠죠. 쭉 언젠가는 돌파를 할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모습에서 한 달에선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니까 돌파가 됐듯이 얘도 갖고 있다 보면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미 돌파가 된 상태에서 아직 다시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이 아니고 눌른 흐름이니까 오늘 주성희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힘을 못 내고 지금 살살살살 밀리는 겁니다. 눌림목이라 그러죠. 눌림목 줬다가 또 갈 때 되면 또 가고 할 거니까 뭐 큰 걱정은 없어요. 866% 수익이고 1000% 달성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2월 6일 날 드렸던 기준으로는 101%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카이닉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 수익입니다. 이거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12만 2천 원이니까 12만 2천 원이니까 1월 달만 하더라도 이거 수익 4% 났다고 자랑했던 4% 6% 날 때는 자랑 안 하죠. 그쵸 이거 2월 달만 하더라도 6%가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올 한 4월 달 3월 달 3월 달쯤 돼가지고 3월 달쯤 돼가지고 그때는 40% 수익이 났었네요. 2월 달까지 이게 20% 때 수익이 났다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언급은 했어요. 2월 달에 20% 수익이 날 때는 그리고 나서 40% 수익이 나더니 3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에서는 50% 수익이 나다가 5월 달에서는 70% 때 수익이 나다가 지금은 99% 때 수익 조만간 100% 수익이 나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전 세계에 지금 HBM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내년 완판됐죠. 내후년도 완판된다는 얘기가 곧 나올 거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디램 가격 올라갈 거고 찍는 대로 돈 떼돈 벌겠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그 좋아지는 수준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거고 원래는 2026년도가 한 해에 18조를 벌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2025년도 내년에 18조를 벌다고 합니다. 그 18조의 기준은 뭐냐 2018년도에 가장 많은 역사상 큰 수익을 거뒀대요.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8조를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전성기를 넘어가는 게 언제냐 원래 2026년이었는데 2025년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내년 되면 그런 얘기 막 할 겁니다. 내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큰 수익을 벌었는데 이게 다 인공지능의 수혜와 그다음에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테슬라에서 로봇 만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냉장고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HBM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삼성은 삼성전자 꺼도 넣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판매량이 장난이 아니다. 18조 벌 줄 알았는데 30조를 벌고 있다. 30조 벌 줄 알았는데 100조를 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한 해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컨설턴스는 그냥 18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넘을 것 같아요. 한 해 한 50조 번다. 그러면 연예시가 총액 한 300조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 50만 원 60만 원은 가야겠죠. 그런 일이 나오기를 모든 제품에 HBM을 다 넣어놓고 물량이 모자라갖고 공장 지어도 모자라갖고 계속 공장을 짓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하이닉스는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겨지는 사람은 내년에 기사들을 보세요. 인공지능과 HBM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디램 가격 계속 상승해요. 내년도 상승하고 내후년도 상승하고 계속 상승할 겁니다. 다음은 PSK PSK 제가 IT를 계속 좋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겹게 들으세요. 그래야 내년과 내후년에서 그렇게 지겹게 얘기했을 때에서 이종 전문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구나. 야 진짜로 로봇들이 내 옆에서 돌아다니고 있네. 야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그게 언제 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PSK도 신곡점 이제 돌파하고 외국인들은 팔 생각도 없고 엔비디아도 애플도 AMD도 퀄컴도 TSMC도 떨어진 생각이 없습니다. 얘네들도 미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계속 얘네들도 올라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싸요. 시가총액 이제 1조입니다. 다른 애들은 엄청난데 어쨌든 계속 가져가세요. 70% 수익이고요.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우상향 계속 올라갑니다. 다음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시장이 꺾여야 꺾이는 거지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주도주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도주도 꺾일 때 장이 꺾이면서 꺾였어요. 미국 시장이 꺾이면서 꺾였고 그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버블이 생겨도 버블에 버블도 있죠. 버블에 버블 버블도 있고 그 버블이 터졌을 때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산 사람들은 버블이 터질 때에서 이게 점화한가로 팔지도 못하게 떨어지면 못 팔지만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2천 원에 샀는데 200만 원 갔어요. 그런데 한가 맞았어요. 왜 못 팝니까? 2천 원에 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사가지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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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버블이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500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하한가 맞어요. 500만 원 하한가면 150만 원 빠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7만 원에 샀든 10만 원에 샀든 지금 17만 원에 샀든 이 사람들이 500만 원에서 하한가 만든다고 못 팔 게 뭡니까? 그렇게 팔아도 충분히 남을 텐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아직 버블이 터지기 전에서 직전에서 산 사람들이야 정말 위험하지만 버블 올라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하시고 가져가셔라. 이제 이제 160%예요. 1600% 아니잖아요. 더 가져가도 됩니다. 다음은 PSK 홀딩스 마찬가지에도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흔들려갖고 일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여기 샀거나 여기 샀거나 여기 샀거나 한 분들 기준이니까 이거는 3월 20날 4만 1,400원에서 여기서 공략했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106% 수익이 났다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는 부분만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 다음에 PSK 홀딩스 5월 27일 날 여기서 드렸던 거는 64% 수익이 났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다시 눌리지만 또 올라갈 것 같고요. 비중은 조절을 해야 돼요. 고점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얘네 흔들림도 소팅인데 6월 3일 날에 최근에 드렸어요. 2주 전에 드렸던 기준으로 38%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일단 고가를 한번 뚫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먹어 치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물량 소화입니다. 물량 소화인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인들의 물량들 여러분들 물량을 아마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올렸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양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될 일이잖아요. 이 모양으로 죽는 모양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되고 18.8%까지 올라갔다가 6월 5일 날 이것도 2주도 안 됐죠. 2주 전에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수익이 났다가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절반 팔았으면 잘 하신 거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60에서 22에서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4만 원만 돌파하면 그럼 이제 이쪽 동네로 안 내려와요. 4만 원만 돌파를 하면 언제 돌파할지는 새록들 마음이니까 거래량을 잘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표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IT줄이 좀 밀리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또 3만 5천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3만 5천 원 하면 가격이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3만 5천 원이면 3만 5천 5백 원으로 5백 원만 올려봅시다. 일단 정고점을 저항을 한 번 뚫었어요. 지금 뚫어놓고 이걸 물량 소화를 지금 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저항대 물량들을 지금 먹어 치운 거거든요. 먹어 치운 다음에 일로 떨어지면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2,800을 돌파를 냈고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들이 미국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내에서 다 IT 기업이에요. 왜 다 IT 기업만 몰렸느냐 인공지능 시대로 시작하는 게 이지 시작인데 얘네들도 이지 시작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테슬라를 주목을 하고 있고 애플과 AMD를 주목하고 퀄컴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혼자서 계속 가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IT 기업은 손가락 밟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로봇을 출시한 다음에 로봇에 붐을 일으킬 거고요. 나머지들도 인공지능 비서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도 미국 시장에서 돈들이 몰리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사우디 자금이 들어오든 유럽 자금이 들어오든 일본 자금이 들어오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사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시가총액 TSMC 조만간에 천조 넘어가고 천삼백조 넘어가고 이런 현상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럼 우리나라 IT 기업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쫓아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성인 인지니어링 오늘도 좀 싸게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과 미국 시장 IT 기업은 안 끝났다. 미국 시장 계속 갑니다. IT 기업들 특히. 그래서 이 IT 기업들의 흐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올해 안 끝납니다.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될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까지 만나봤고요. 3만 5천 5백원 선에 적분해 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유래기판주 첫 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만원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지금 이 시각 1.68%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2만 9,2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오랜만에 저희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IT 섹터들은 대부분 다 괜찮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3만원 뭐 이 정도 나쁘지 않네요. 그냥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이중바닥형 만들어놓고 지수도 2,800 이미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상향으로 봅니다. 더 갈 수 있으니까 냅두세요. 3만 2천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나빠 보이지 않는다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가온전선 6만 2천원에 20%예요. 가온전선 6만 2천원? 네네. 20%?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만 2천원 이거 뭐 사신 이유는 최근에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번 사볼까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졌네. 참 기똥차게 그렇죠. 어떻게 또 내가 산 줄 알고 또 세력들을 떨어뜨리고 억울해 죽겠네.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개인들이 눈치를 챘다 싶으면 이렇게 잘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사게 되면 이렇게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락장이거나 장이 안 좋거나 이 이슈가 단발성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콕 껴서 몇 년 동안 물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는 아마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도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단발성이 아니고 이쪽의 전선, 전력, 원전테마는 계속 될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다가 보면 돌파가 되고 이제 올라가고 하면 이것도 크게 갈 건데 저는 이걸 불기둥 레이더방송에서 가온전선을 저 바닥에서 추천하긴 했었었는데 3월달에. 네. 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때 자리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갈 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거리량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또 가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산이 높으니까 골이 지금 굉장히 깊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 해도 이걸 내려오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괴롭히려고 일부러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를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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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이 전선 테마조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쪽에서 뭐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쫓아 들어가도 돼요. 괜히 먼저 미리 이거를 선취미한다고 들어갔다가 3만 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힘들잖아요. 너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전저점 자리가 3만 7천 원 정도 되니까 여기는 안 깨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기다리세요. 이게 슬슬슬 밀렸다가 올라갈 때 되면 이렇게 양봉이 나와요. 얘가 나오든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딱 뽑으면서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가운전선도 이렇게 양봉으로 5%든 8%든 게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때 쫓아가면 돼요. 추가 면수는. 어쨌든 이거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올라갈 때 샀으니까 당이 많이 떨어지죠. 네. 우리가 얕은 바닥에 있는 논 같은 경우는 되게 얕잖아요. 그럼 발목 넣어봤자 이밖에 안 들어가지만 한강 깊은 데 들어가면 어디까지 빠져요? 꼬르륵 해갖고 쪽까지 그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깊은 데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깊게 밀리는 거고 작게 올라갔으면 좁게 빠져요. 근데 작게 올라가는 재미가 없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타이밍이 중요했던 건데 근데 종목은 괜찮으니까. 종목은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요. 이거를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잘 하시고 있다가 조만간에 또다시 전선 전력 테마주의 강하다 싶으면 그때서 전화 주셔도 되고 그때서 추가 매수는 그때 노리세요. 이거는 그냥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보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고요. 비중은 8%고 매수가는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에 8%? 네. 오늘도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더 빼고 가야 되는지 자 일단 첫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만 원이면 작년에 이쯤에서 이제 많이 빠졌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이게 한 번 더 빠졌는데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그래요. 이렇게 많이 사니까 잡주도 아닌데 대형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겹죠. 근데 이제 이거 다시 올라오게 생겼는데 1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거래도 엄청 많이 실렸고 최근에 이제 이슈는 이제 SK그룹주들이 그 세기의 이혼 사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간다 안 간다 이제 막 악재다 주식은 또 거꾸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로 인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잘 파세요. 한 번. 그러면 매숫가에 그냥 오면은 그냥 팔면 되나요?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상관 올라가는 것도 노릴 수 있는데 지금 다시 만약에 올라왔다가 지금 저점이 저점이 14만 원이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저점이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올라갔다가 벌써 50%거든요. 50% 올라왔다가 또다시 20, 30% 빠지게 되면 참 곤란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면.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이 폭이 작으면은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서 15만 원까지 올라가고 수익으로 잘 빠져나왔는데 도로 다시 또 1년 동안 또 떨어져가지고 또 12만 원 10만 원 다시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진이 빠지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폭이 너무 크니까 대용 준대도 불구하고 이게 50%나 차이가 나니까 매수 가격하고 지금 저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팔아주는 게 정신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15만 원에 그냥 매일 그냥 매도 매도가 그냥 걸어놓으면 되겠다. 뭐 오늘 건다고 뭐 팔리진 않겠지만 매일 걸어야겠죠. 매일. 네. 걸어놓고 팔리면은 팔았다가 꼭 사고 싶으면 또 기다리면은 또 내려올 거예요. 얘가. 안 내려오면은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화학주가 강하든지 아니면 SK그룹주들이 뭐 지분 경쟁이 나와서 그쪽이 강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세도 되는 거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고 지금은 네. 많이 물렸었잖아요. 최근에까지 네. 많이 물렸던 걸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 일단 먼저 이거부터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시급 현재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7% 가량 내려가면서 3만 5천 8백 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 여전히 0.26% 올라가면서 2,800선을 상위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한 매물 규모는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09% 여전히 강보 확본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 홀로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8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켠 가운데 코스피가 보다 강한 흐름 오늘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은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아까도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저는 농으로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요. 제가 2006년도 독일 월드컵 이후서부터 해서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시장을 5번은 안 틀립니다. 제 기억나는 건 한 3번 정도 틀린 것 같아요. 18년 동안 3번밖에 안 틀렸다는 건 뭐예요? 거의 1년에 안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만큼 시장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 전문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봐요. 자, 코스피. 2800 돌파를 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거 올라간다고 별로 뭐지 이거? 그냥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는 이전에 여러분들 화장품 못 먹었고 전선 테마 못 먹었고 뭐 못 먹었고 이런 거는 한미반도체 못 들어가서 못 먹었고 그건 이제는 끝난 거고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거고 그때서는 이제 차별화장이라든지 뭐 장이 좀 어려웠다라든지 그래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정신 바짝 차야 됩니다. 2800이 돌파한 이후에서의 시장은 이제 테마가 활성화가 돼요. 뭔가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자동차가 얼어있다가 이제 엔진이 돌고 이제 피가 돌고 뭐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된 거거든요.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데 이제부터 매매하기가 좋아지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은 안 할 거예요. 어제 뭐냐 강연 평일 강연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마주들을 잘 봐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IT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루 이틀 끝날 거 아니에요. 좀 과장하면 5년 내내 갈 것 같아요. 아니 에코프로도 3년 동안 갔는데 IT 섹터도 2, 3년은 그거보다 에코프로는 전해질 2차전지 자율주행차 딱 그거 딱 하나잖아요. 자동차에 요만한 거 하나 배터리 요만한 거 하나 이거 이슈로 지금 2, 3년 동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생활의 모든 전반에 모든 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인도 시장 중국 시장에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뭐 드론만 들어갑니까 비행기만 들어갑니까 냉장고만 들어갑니까 다이소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일자리 다 뺏을 거예요. 얘들이 이런 엄청난 세대가 바뀌는데 거기에 반도체가 얘네들이 돌멩이 던져놓고 만들어져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반도체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그랬죠. 반도체만 들어간다고 일을 합니까? 반도체하고 뭔가 여러 가지들이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는 앞으로의 양상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다른 과학자들 다른 연구소들 다른 CEO들 젠슨왕 아저씨부터 해갖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많은 유튜버들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보고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은 거기 안 보고 맨날 다른 거 보시는 분들 그렇죠? 스포츠 좋아하시면 스포츠만 보니까 잘 모르고 일하시는 분들은 바빠서 모르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시나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IT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보시고 IT 말고 뭘 봐야 되느냐 인공지능 AI의 수요가 되는 그 때문에 부족해서 수요가 되는 아마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무슨 테마 무슨 테마 무슨 테마 그게 반도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IT로 엮여있는 인공지능 AI로 엮여있는 이 정도 힌트 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조만간에 저기 보이는 저출산관료 폭등을 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못 가. 궁금하시죠? 열심히 공개방송 보고 이전에 인사다 방송 돌려보시면 그 테마가 뭔지 아시게 될 텐데 거래량도 좋고 차트도 좋고 여러분들 등장 밑이 어둡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그게 뭡니다. 그게 A입니다. 그게 B입니다. 그게 C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충분히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제가 답을 얘기하면 아 그거 됐다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든 매매하기 너무너무 좋은 장으로 바뀌었다. 이제 테마 장세가 계속 될 거고요. 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행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물어물어 잘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자 그럼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중간 시험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0.95%가량 내려가면서 2만 950원 선 일단은 그래도 이제 수익 구간이시긴 하신데 어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온 탓에 지금 급한 마음에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에서 잡으셨네요. 일단은 정거점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못해드릴 텐데 이거 과거에 14만 원 하던 종목이에요.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14만 원 종목인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죠. 이건 뭐 여기 정거점 돌파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만 2천 2만 3천 원 다시 돌파하면 다시 재질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도 이제 목이 많이 돌아왔는데 시장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강세 내지는 테마주 강세 내지는 여러분들 계좌들도 이제 회복될 단계가 이제 들슬 시작한 것 같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이 성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 오늘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가서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미처 오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6월 시장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 드디어 적중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오늘도 역시 IT주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만 5,500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